오늘 말씀 전해주신 황진강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도 순서 담당하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지금 760명이던지요. 수많은 성교인들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 또 심지어 성교사님들도 계세요. 아침에 그 구글 듀오를 해서 새벽기도회 쪽에 오시는 분이 해외 성교사님들 같이 또 각지에 다른 분들 사모님이랑 또 사회자들 이분들도 아침마다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지금 사방에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장하는 기회 식사를 준비해주시고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식사는 여기 나가시면 왼쪽으로부터 나가시면 왼쪽에 웰컴 웰컴이란 글자가 쓰인 문이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셔서 울러올라간 베드로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셨으면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